음식 하면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상남도팀. 오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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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짜자 붕짜. 일락동에 사는 별명이 풀무치라고 합니다. 풀무치에 바뀌었습니다. 오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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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안 된다. 얼어먹기 시키지 마라, 안 하나. 오지마서. 아이고. 겟떡까지 말하면 찰떡까지 알아들어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차렷 경례. 어부야꼬. 요리맹은 박경례입니다. 오늘 만두 한 반대로 보이시디. 고기. 고기. 요즘에 있으면 주석이고 식구들하고 만들어서 알콩달콩. 요구리 터지듯이 퍽. 터지게 기름이 줄줄 흘러서 더 맛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두피. 전구지. 양파. 피맛. 마늘. 빨간 무시. 파. 시작하고 갈게요. 고기인데. 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요 고기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섞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뻑뻑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항시 갖고 요렇게. 지대해주세요. 요렇게. 그래야지 요게. 착착 달라붙어갖고. 맛이 난다. 요래. 자. 보면서. 좀 잘한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요거는 요래 다지주세요. 요거는. 질금나물 가기도 하고. 숙주나물. 그럽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대요. 재밌어요? 네. 그 사람이 남잔겨. 남자. 오빠. 양파입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물이 지르륵 흘러가 안단대. 좀 볶아갖고 줘야 했디. 그래야 단맛도 나고 이랬디. 나는 이제 또 방송인께 빨리 하려고. 볶고 그러지는 못한다. 자기가 집에서 응용경을 쓰면 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내 자극도.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야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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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요거는. 여기 식용유거든요. 다른데는. 만두집 가면. 기름이 찌르르 흐르잖아. 그거는 돼지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안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좋은 기름. 포도씨유나. 아보카도나 기름 넣어주세요. 요거는 참기름이고요. 공주가 도롤래. 누가 도롤래. 한번 도롤래. 한번 도롤봐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아이고 이뻐래. 아이고 이뻐래. 아이고 이뻐래. 몇 살입니까? 24살이요. 아아. 그럼 시집갈 때 됐네. 나는. 나는. 내가 아버지 만날 때. 그는 보리밭에. 내가 삶지. 여러분 여기다가. 두부 넣고 그러면. 여기 두부 넣고 하면. 겨울에는 두부 넣고. 여기가. 묵은지 쫙쫙쫙으로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고기만두라서. 요거만 요렇게 다. 맛있습니다이. 공주에 숟가락 다. 자. 요래갖고. 얘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배창지 터지듯이. 톡톡 터지거든요. 꼭꼭 김박아 넣어. 김박아 넣어. 김박아 넣어. 자 김박아 넣어가 무슨 말이고. 나리. 아아. 이게 잡아 넣어라 이 소리를. 넣어라? 어 넣어라. 요래. 요거 한번 주무리는 거야. 요게 딱. 딱. 이거는 본만두입니다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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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주님 궁금하다는데.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공주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야 공주님보다 내를 신경 써요. 내를. 엄마야 별꼬리 열 자기도 야. 내 빠질게 니 혼자야. 요래. 요 요 딱. 바꾼 때 어느 천년에. 나는 그리 안 한다. 아우 잘했네. 니 시집가도 되겠다 야. 니 아까 그 사항 문고. 어? 네. 니 아까 그 사항 문고 물어봐라. 시장가 갖는가 물어봐라. 장가 갖는겨. 자. 야야. 요거는 니 거 다 포해 놓을게. 아우 잘했네. 공주님 만드는게 내가 당신이 잡수소. 엄마는. 응? 그래 생각한다. 남자 여자랑은 별거 있나. 나는 내 마음에 들면. 사탕 사줄게. 하고 막. 저 밑에 가자. 하고 살랑살랑살랑 빗고 갖고. 막. 엎붓이게 하고. 뭘 제일 먼저 봐야될까요? 응? 하하하하하하 남자. 하하하하하하 내가 나는 저렇게 문 따라 하겠다 이러면. 내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렇게. 요래. 요래. 주름 닿듯이 요래 하면 됩니다. 오빠. 보세요. 요렇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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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찢어주면 돼. 요래.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요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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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만들었네. 하하하하. 저거 송편이. 수석에는. 이게. 이게. 송편 아니에요? 공주는. 이쁘게 만들었네. 예. 아따. 별꼬리 열작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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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10분 내지 15분쯤에 됩니다. 그러면 막. 안에까지만 노랑 노랑. 너무 맛있다. 잡으세요. 네. 만두 어구야꼬. 맛있어요. 어구야꼬. 무슨 뜻이에요? 어구야꼬는. 이제.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다. 하는 뜻이에요. 네. 만두 어구야꼬. 맛있어요. 빤디리. 하네. 요거는 니가 만듭니다. 자. Jerusalem. going to go. 가만히 자. 잠이. 와. 야옹이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중. 아유. 가고나. 음. 간장. 삶아. 음료. 우즙이. 은행. 에. 약간. 간이 짭조부리하다 간을 더 심하게 먹었다 간을 조금 덜어라 맛있어 오지마 송 구독과 알람설정 꼭꼭꼭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쳐가 있는데 이것은 없을것 활기차게 파이팅 노래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